택쇼 투어에서 가장 많은 주접 댓글을 양산했던 노래 은혜로운 쇼츠 세상을 구한 척해 노래보다 딴 데 대신 나오셔서 살짝 당황스럽는 친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았어요 이런 댄스곡을 타이틀로 하기에는 정말 큰 결심이 있었겠죠? 그래도 열심히 연습한 만큼 한 곡을 끝났을 때 힘든 만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다음 앨범에도 또 이 안 되는 춤을 춰가면서 한 곡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고 참 매년이면 마흔하난데 아이고 제일 귀여운 나이 예 예 마음 하나가 제일 귀여운 날이야? 네 그러지 말아라 이런걸 바로 이런걸 제 탁수를 계속 해오면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호흡하고 소통하고 에너지를 주고 가는게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무척 큰 아 뭐라 그럴까 이 말로 현명할 수 없는 이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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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잠시만 신사답게 열심히 만들었던 곡이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딱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노는 거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얘네가 뭐하나 모르실 수 있을텐데 저희는 이미 첫차례 연습도 돼있고 많은 레슨이 돼있습니다 근데도 틀리는 분들은 박쥐요 박쥐가 아니고 박쥐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을까요? 재미없으면 알면 재미있을까요 자 노래 중에 이런 구성이 있어요 경쾌하게 재살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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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해줘요 재살돼 한 번만 해줘요 재살돼 한 번만 해줘요 자 경쾌하게 재살돼 재살돼 경쾌하게 재살돼 재살돼 경쾌하게 재살돼 경쾌하게 재살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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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살돼